라이크 나스젤 저기 저게 뭐지? 검사해보자 여기 봐 열어줘 열쇠가 필요해 열쇠? 어? 키 어디 있어? 열쇠다 예 노란색 키는 노란색 상자 1번 방으로 가세요 1 오! 알아! 알았어! 여기 와! 저기 봐! 퍼즐을 찾았어 여기! 마지막 한 개 더 아빠 여기 여기 우리가 해냈어 여기 봐! 빨강 열쇠 빨강 열쇠는 빨강 상자 숫자 2가 있는 분을 찾아야 해요 가자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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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스죠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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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지? 오! 열 세다! 오렌지 박스! 오렌지 박스! 3번 번호를 찾으세요 아마 이건 것 같은데? 3번 방 2개네? 응, 오케이 알았어 아빠? 아빠? 아빠, 왜 그래? 아빠, 아빠 아빠 어떡하지? 알겠다 어? 어떻게 된 거야? 예이! 열쇠다! 파란 상자는 파란 열쇠 부엌 부엌으로 가요? 쉽다 가자 정리하고 열쇠를 쳐주세요 뭐라고? 오, 노 열어줘! 열어줘! 장난감이 있을까? 아니면 돈? 청소하러 가자 좋아 예이! 빨간색, 컴온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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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파란색, 컴온! Интерne을 한 번 더 1.50 1.50 1.50 2.50 2.50 1.50 1.50 1.50 2.50 한글자막 by 한효정